이제 설 연휴가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처럼 온 가족, 온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적북적한 그런 분위기의 명절을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친척들과 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관은 10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 이모와 외삼촌이 9명이나 어머니 포함해서 10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것을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한자리에 모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이런 명절때면 많은 이모님들과 그 다음에 외삼촌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왜하라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다 보니까 모이면 또 신앙 이야기도 하지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또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충돌이 있을 때는 너무 막 좀 계속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하니까 사촌, 형이나 누나 혹은 동생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몰래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밖에서 한참 또 놀다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다 다른 집안들 보면 서로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는 집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은 잘 지내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서고 하나는 뭐가 없어서인데 뭐가 있어서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가 있어서 사이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이 없는 집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잘 지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지낸 이유가 있는데 뭐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뭐가 없어서 잘 지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저한테는 왜 할머니, 왜 할아버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친하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 즉 돈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으면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싸우다가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파다하다는 거죠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없으면 오히려 잘 지내는데 있으면 더 잘 지내야 되는데 있으면 싸운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만약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물질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그런 자기 죽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는 그 반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존재의 자기 죽음을 통해 많은 존재가 생명을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23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인자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보통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영광을 얻습니다 언제 영광을 얻을까요?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다든지 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큰 공헌을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대단하고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쩌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 대선 캠프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기분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고 드디어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재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이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늘 따라다니며 수고했던 우리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진실로를 외치며 강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제대로 들으라고 정말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청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즉 생명이 아닌 오히려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라는 비유를 하셨어요 한 알의 밀 우리 주식인 쌀이나 밀 한 알이 땅에 심기워서 자라면 대략 혹시 몇 개의 나달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벽씨를 땅에 심으면 그게 자라서 몇 개의 벽씨가 될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한 30개, 40개부터 많아야 100개, 200개 정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2000개에서 270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엄청나죠? 한 알의 그 쌀알 그 씨앗이 그 알갱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 알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20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쌀알이 땅에 심겨지면 아주 작은 쌀 아래에 씨의 눈이 있습니다 쌀 눈이 있어요 우리가 베아라고도 하죠 그 쌀 눈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발아하고 싹이 올라오죠 그때 그 씨의 나머지 부분이 그 베아의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베아에게 그 씨 눈에게 몰아줍니다 처음부터 뿌리를 내려서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베아는, 그 씨 눈은 처음에는 그 쌀 알갱이, 씨앗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면서 자라나죠 그래서 그 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발아하고 처음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씨는 그 씨 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죽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죽어요 그래야만 그 씨 안에 있는 그 씨 눈이 베아가 발아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고구마를 키워보신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구마를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센 고구마 큰 거를 어디다 꼽아놓죠? 피아노 위에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다가 툭 꼽아놓잖아요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빨리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물만 계속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고구마로부터 이렇게 밑으로는 수염 뿌리가 나고 그 고구마 안에서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죠 뭔가 싸게 태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학교를 갔다 오면 또 자라 있고 또 자라 있고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해서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줄기들이 계속 울창하게 자라서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정도로 피아노를 다 뒤덮어요 마치 작은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 주변을 뒤덮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를 많은 줄기가 나 있는데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이제 고구마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줄기가 정말 울창하게 많이 그 고구마로부터 놀랍게도 뻗어 나왔을 때 그 고구마를 딱 잘라보면 그 안이 텅 비어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 거죠 다 준 거죠 자기는 죽고 다음 고구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줄기, 수많은 줄기들을 잘라서 밭에 심으면 제대로 잘 키우면 또 그 줄기에서 고구마가 맺혀서 수많은 고구마가 맺히는 거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잘 짓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삽으로 나중에 파보니까 한 개 나왔더라고요 한 개 그래도 본전은 찾았는데 제대로 농사를 짓는다면 수백 개의 고구마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수천 개의 쌀, 별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고구마가 죽어서 수백 개의 고구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서 오히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실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그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이 기대하던 그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단지 내 욕망과 욕심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 이루어지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시각을 교정해 주면서 사실 우리의 시각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실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많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헌신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인 사랑의 헌신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대한 이 우주의 창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 연약하고 죄인인 우릴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충만히 먼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굿 뉴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충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복음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좋은 뉴스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릴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부담을 가지기 전에 그 부담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알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적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충만히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죽음이지만 죽음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유지될 수 있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안에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는다면 그 안에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있는 사람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구역장을 좀 내려놓겠다고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붙잡아야 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붙잡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지 않고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구역을 감당할 만한 적당한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한 두 달, 세 달, 네 달 찾다가 정말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구역은 조금 특이성도 있거든요 그 구역장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어쩌면 다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잘 살려놔서 너무나도 잘 부응하고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다른 분들이 막기 쉽지 않은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나름대로 특화가 되어 있는 구역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찾아도 찾아도 없어서 정말 어렵게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 집사님 제가 꼭 매주 안 하셔도 되니까 두지 한 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집사님이 이 구역을 좀 계속 좀 이렇게 리드해 가셨으면 좋겠다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구역장을 좀 계속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적당한 분이 나타날 때까지만 좀 잘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려놓으면 결국 이제 막 점점 세싹처럼 자라고 있는 그 구역원들이 결국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 목자를 잃은 양처럼 흩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본인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가 맡아서 적당한 분이 올 때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의 정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명 한 명의 구역원들이 정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역장에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또 구역장에 죽음이 있을 때 그 구역은 오히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이들을 맡은 담임선생님의 죽음이 있을 때 그 반 아이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도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장이 죽을 때 그 부서는 살아나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있을 때 또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죽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죽는 자가 오히려 영생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 내어주는 그런 자가 오히려 채워질 것이고 죽는 자가 오히려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히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하며 우리 성문교회가 서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나는 그리고 부흥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